쓰는데 자전적 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기 경험담이라든지 자기 가족사를 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거의 그런 글을 쓴 적이 없고 굉장히 쓰기 어려운 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가족사에 대한 글을 쓰기 힘든데 나온 지가 좀 며칠 됐는데 오늘 보니까 이 이응준 소설가 참 한국처럼 이렇게 문인이 대단히 자유주의적 시각을 가진 그런 세계관을 갖기가 힘든데 아주 보습 같은 그런 귀한 이문열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 이응준 소설가의 제목이 운명이라는 제목이 있는 겁니다. 나온 지는 제목 됐는데 제가 이 글을 놓쳤던 것 같아요. 이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이 이응준 소설가가 계속 글을 쓰는데 이 이응준의 시선 운명입니다. 제목이 좀 묵직하지 않습니까 이 이제 글을 여러분 딱 보니까 이게 자전적 글인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자전적인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네요. 젊은 날 이렇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추척건대는 아버지가 또 일찍 그냥 가족을 떠난 것 같네요. 이렇게 한참 격동의 세월을 20대를 산 거고 어머니가 이제 생사 기로에 놓였을 때가 1997년 또 외환위기 때네요. 그걸 이렇게 이름들 이응준 작가가 아주 용감하게 쓰셨네요. 30년 전 20대 중반이던 그는 환란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도맡아 병관해드리던 어머니는 비극적으로 돌아가시고 집안은 풍비박산 났다. 학업마저 중단한 채 반지와 단칸방에 쏟겨나 낯선 곳들을 떠돌았다. 어디서 무엇을 새로 시작해야 될지 깜깜했다. 이때가 27살 때입니다. 이응준 작가가. 이응준 작가가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그나마 버틴 것은 젊음 덕이었던 같은데 당신은 그것마저 목숨과 함께 지워져버릴 듯한 공포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2인칭, 3인칭 이렇게 썼지만 이게 이제 작가 이야기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절을 겪었네요.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정오나 원망 없이 이렇게 반듯한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가지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역사상 가장 무덥다는 한저름이었고 그날 그는 대낮의 인사동 거리를 홀로 걷고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주라는 것을 처음 아마 본 모양입니다. 그냥 그 사주꾼이 이렇게 풀어줬는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불화해서 집을 떠나고 방황하고 젊은 날 고생을 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사주 보시는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주를 보려면 생년월일시 시간을 시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주 봐주는 인사동 거리에 영감 님이 들은 요점은 명쾌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는 불화하고 집을 떠나 방황하게 된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네요. 이제 본인이 그것을 헤쳐나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원망과 정우가 제거되니까 받아들임에 이르렀고 해방감과 배짱이 생기며 눈이 밝아졌다. 비로소 그는 차분히 몸을 움직여 마음을 다스리며 새 길을 열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오늘 이 두 편의 여러분들 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글이 이 작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언어를 만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작가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의 시대가 되고 글의 시대가 상당히 많이 저물었지만 그래도 작가는 참 소중한 존재인 거죠. 이 글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주어진 만큼 아끼고 가꾸며 견디는 가운데 전진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최악 중의 최선이자 최선 중의 최선이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고 힘을 빼고 타석에 서는 것과 같다. 사람을 망치는 것도 허무주의고 구원하는 것도 허무주의다. 제대로 살려면 적절한 허무주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세월이 어느새 흘러서 그 청년은 반백의 중년이 돼 있었고 돌아가실 때의 어머니 나이가 돼 있었다. 이제부터 그는 꿈속에서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보다 점점 더 어려지는 한 여인에게 엄마하고 불을 태웠다. 굉장히 이렇게 글이 여러분들 이런 자전적 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저도 아 이형준 작가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간 20대 중반 그 시절보다 더 혹독한 불행들이 그를 수없이 밟고 지나갔건만 그는 견뎌냈고 물론 기쁨도 많았지만 행복에 대한 그의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 깊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행복하지 못한 때에도 불행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할 수 있는 것이죠. 관점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 불행을 가라오는 관점 여기서 이제 이형준 소설가가 이야기하죠. 행복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그는 먼지가 뒤덮인 어머니의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젊은 어머니가 태어난 지 보름이 지난 아기를 아는 채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사진을 발견했다. 그 아기는 그 여인의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훗날 병든 그 여인을 간호하게 될 거였다. 그녀의 죽음 때문에 죽음처럼 아파하고 슬퍼할 거다. 한데 흑백사진 뒤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그 사진을 찍은 날짜와 아기의 정확한 생년일 월시가 쓰여 있는 게 아닌가 그는 어머니가 오늘을 기다려 완성하시는 유무에 웃음이 맺혔다. 그리고 또한 엄마는 그 옆에 이런 말을 적어놓았다. 나의 아가 너의 일생 사랑의 신이 돌봐주리라. 아주 여러분들 처음에 글을 읽고 그냥 넘겼는데 다른 작업을 하다가 한 번 더 그걸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이 아주 귀한 이응준 작가의 자전적인 그런 삶에 대한 담박담백한 고백인 겁니다. 아주 힘든 시기를 헤쳐나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험난한 세월들을 헤쳐봤기 때문에 그리 여러분들 굉장히 호소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배경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어머니에 대한 추억, 어머니에 대한 추억도 이렇게 정리하고 어머니가 한 50대 중반에 외환위기 당시 때 돌아가셨네요. 아버지하고는 불화를 좀 했던 것 같고 수많은 불행들이 헤쳐갔지만 그걸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행복이나 불행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남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삶이란 것은 낮은 곳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주어진 만큼 아끼고 가끔에 견디는 가운데 전진할 수밖에 없다. 작가의 이런 한 문장 자체가 그 사람의 댐댐이나 살아가는 자세를 그대로 이렇게 녹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말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만드는 그런 은혜의 조탁능력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그런 말과 달리 생각해볼 수 있는 거리나 순간들을 제공하는 거죠. 아주 귀한 글이네요.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정화했던 그 지옥 같은 여름 한 날 어머니가 그를 그 시원한 이글루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들 무슨 하자가 있겠는가 태풍에 부서질 듯 시달리는 삶이지만 그 밤 그는 태풍의 눈 속에서 그 흑백 사진 속의 아기처럼 잠자고 있었다. 잘 견디고 살아낸 것이 어머니가 흑백 사진 뒤에 적어놓으신 그의 운명이었다. 오늘 방송을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뉴스가 달라졌습니다마는 제가 한 8시간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을 볼 때는 수단 내전 이야기를 다뤘더군요. 웬만해서 이렇게 그렇게 전쟁 이야기를 일면 톱에 다루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도 요즘 많이 바뀌어 가지고 수단 내전을 직접 취재한 월스트리트 기자의 동영상을 다 올려놨네요. 뭐 나라가 완전히 엉망침창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운명이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 나는지 어느 시대에 태어나는지 어느 국가에 태어나는지 어떤 부모를 만나는지